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선거부정을 대하는 태도나 자신은 그 사람의 직위고화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인간의 사람 그 자체의 거의 전부를 드러낼 수 있는 일종의 지표나 지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화려한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더라도 그 사람이 선거부정 문제에 침묵하는 순간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그 사람 자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폼 잡지만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 그 자체가 그냥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경제 여러분들 주필 를 했던 정규재 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뭐 나쁘다 좋다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그냥 선거부정이 없다고 여러분들 깔아뭉개고 무슨 한모시를 동원해가지고 이런 부정성 없다고 막 그냥 고함고함 지르고 그게 정규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게 본래 모습인 겁니다.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제가 폄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한동훈 씨가 마지막에 사전투표율 여러분들 뭐 뛰어가고 강조하고 뭐 셀카를 찍고 한동훈 씨가 부정성 거 증거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그게 한동훈이라는 사람 뭐 똑똑하고 현대고등학교 나오고 뭐 애들이 이름도 머리가 좋고 처갓집 이름도 괜찮고 부자고 이름도 떠나가지고 그냥 한동훈 그러면 그냥 그겁니다.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고 하태경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그런 명함과 진위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조갑재 씨가 젊은 날에 필력을 아주 날렸던 그런 명여러분들 문장가지만 그 사람이 노년에 선거부정이 없다고 여러분들 그냥 땡깡을 뿌리는 걸 보면 그냥 조갑재라는 사람 그 사람 본래 모습이 그건 겁니다. 조갑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람 자체를 별로 안 믿습니다. 이번에 복거일 씨가 인터뷰에서 그냥 선거부정 문제를 깔아뭉개고 그냥 아무 일 나고 그냥 아예 그냥 내 같으면 그런 인터뷰는 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냥 그게 그 사람인 겁니다. 조선일보의 주필을 지냈던 김대중 주필이 김대중 주필이 여러분들 뭐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5월 여러분들 둘째 주 정도일 겁니다. 조선일보에 표를 세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개수하는 자가 선거결과를 결정한다. 표를 던지는 자가 아니고 헌법재판소 독일 헌법재판소를 인용해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어 철투칠마의 여러분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4년 동안 다 입을 다물고 그거는 그냥 김대중 전주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여러분들 자리나 명성에 우리가 놀아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발 자기 무게중심을 갖고 저 인간의 진위가 뭔지를 분명히 구분 못하면 그러면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떤 사람의 그 직함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쏟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뭡니까? 우리 윤 대통령 그건 자유죠. 자유인데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거에 대한 태도가 국민을 앞으로 지금 어디로 이끌고 있음 그것만 보면 그게 전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프로파일러고 경기대 교수고 다 좋다 이야기야. 그러나 여기에 결과가 다 나온 겁니다. 개표 결과 정리 이렇게 이상한 투표용지가 많았으니 쓰라린 패배는 그대로 삼키기로 했습니다. 투표용지 길이도 다르고 색깔이 미색인 용지도 있었고 두 후보 사이 빈 공간에 찍힌 도장도 유효표로 처리한 것이 일단 사실을 확인했으니 패배는 승복하기로 했습니다. 패배를 승복하기로 한 겁니다. 내가 잘 알지만 그냥 패배를 승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게 이수정이라는 사람 그 자체인 겁니다. 국힘당의 천연적인 모습의 여러분들 인간 군상인 겁니다. 관내 투표에서는 이긴 것이 확실하기에 위안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인 적성 아무리 대파몰이를 했어도 마지막 순간 유권자들은 신중하고도 올바른 선택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수정 후보 당신이 영원히 국회의원 될 가능성은 없을 거다. 여기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경기대 교수라는 이수정 씨의 실체를 보는 것이고 명성을 얻은 이수정 씨의 실체를 보는 것이고 이 여러분 코멘트에서 국민의 힘의 평균적인 국회의원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국민들은 고아입니다. 국민들은 누구도 국민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거나 울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런 국힘당이 백석이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방송에서 호소를 했지만 당일투표로 가셔야 된다고. 그렇지만 하등의 여러분들 가치 없는 그런 정당인 겁니다. 그냥 침묵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나서가 이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의 기본권 이름들 박탈 당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일당 지배체제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어목하고 딱한 사정을 누구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희극이고 비극인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나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좀 미심쩍은 것이 있긴 하지만 이수정 씨 아마 내를 만나서 공박사님 방송을 들어보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일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나서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공박사님 말씀은 동의하는 바가 없지 않지만 제가 뭡니까 점잖은 체면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니 공박사님 공박사님이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익히 알고도 있고 저도 방송을 자주 봅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설 수는 없는 겁니다. 공박사님 좀 나서주시면 안 될까요 이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입장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사전특표의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숫자로 조작하고 실물로 된 위조특표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 실물로 된 위조특표를 투입은 4박 5일 사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 개표현장에서 뭡니까 무효표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겠죠. 그건 내가 안 봤으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부풀린 숫자만큼 표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수원정 이수정 후보 나온 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가 이 밑에 공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이거는 이 표가 투표소에 있었던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가 사전특표소에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이걸 인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역선관위로 배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역선관위에서 만든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한두 군데에서 일괄해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배달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의 두 장 확인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길게. 프린트가 어떻게 이렇게 길게 이런 프린트를 합니까. 프린트는 상하좌우가 여러분들 미리 세팅된 설정된 값에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건 또 당일투표는 절치 있으니까 그게 당일투표도 쑤셔 넣고 사전투표도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당일투표도 쑤셔 넣고 사전투표도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막 쑤셔 넣은 겁니다. 이거 발견된 것은 몇 장이 아니니까 공박사님 몇 장 가지고 뭘 그렇게 합니까 이게 빙산의 일각이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위조투표 지가 당일 사전 불문하고 여러분들 투입됐다는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걸 보고 한두 장 가지고 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사람인 겁니다. 한두 장이 한 것이 아니고 발각된 것이 한두 장이다 얘기죠. 한두 장은 뭘 이야기하냐 4월 10일 총선에서 당일투표 사전투표 전부 위조투표를 투입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가 다 꽁무니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합하여 나라가 골로 가는데 이바지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골로 가는데 이바지하고 국힘당 의원들도 이바지하고 여러분 더블당 의원들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명식이 여러분들 범죄심리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이수정 씨 입에서 뭡니까 그냥 이해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시죠. 당신이 국회의원 될 가능성 거의 없은 거예요. 왜 선거 결과를 다 만들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국회의원 시켜주겠냐 이야기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수정 씨 여러분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걸 보고 정용국이라는 여러분들 분이 바로 밑에 페이스북 댓글 남긴 겁니다. 2377표 차이인데 무효표가 4690표면 당연히 재검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수정이 개표 90% 때까지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역전된 것입니다. 수원은 앞으로 시가 아니라 리 아니면 면으로 강등시킵시다. 신민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립시다. 특히 영통구 주민 여러분 당신들은 종족 종북입니까 아니면 같이 주권 국가의 주민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딴 사람이 수원을 대표하는 자라니 수원 사는 사람들 한심합니다. 정신 차리셔 그 땅은 밟고 싶도 않아요. 수원도 뭐뭐 사는 지역인데 어째 저런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막장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 가운데 가끔 이런 방송을 여러분들 어떻게 4년 동안 줄기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라의 식자층들이 국민이 기본권을 빼앗겨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 데 누구도 뭡니까 자기 자리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알아왔던 국회의원 들은 대부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선거부정 깔아뭉긴 걸 보고 연락을 취할 의도도 없지만 여기 여러분들 나라가 이게 여러분들 이 종이 이게 여러분들 투표죠.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나라가 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된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국회의원 후보 이름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이긴 것으로 위안을 삼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 수준 정도인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많이 했으면 이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도덕놈들이 완전히 나라를 작살 내게 생겼으니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4년이 흐른 겁니다. 나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보면 토가 나오는데 대부분 구토가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나라 일을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얼굴 보면 구토 안 나오겠습니까 구토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 장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나라가 망한 것을 뜻합니다. 위조 당일 투표제가 수없이 쑤시 박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당일 투표를 조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엊그제 방송에 이번 선거에서 당일 투표를 조작한 흔적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추가적으로 제야 전문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죠. 이게 실물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전산상으로 증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냥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당일 투표도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건 다만 연구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무효표 뭐 했겠습니까 무효표를 가지고 뭡니까 그냥 쑤셔 넣었겠죠 뭐 숫자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전산은 조작을 했으니까 표가 어떻든 쑤셔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표를 그럼 뭐 이런 기표 안 된 도장을 가지고 쑤셔 내야겠죠 100표를 여러분들 김아무개 후보가 올려줬는데 그 100표가 차액이 생기면 그걸 차액을 메우는데 뭘 씁니까 무효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급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민이 얼마나 분격했으면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이수정 후보는 이 차액 이름들 무효표가 보시기 바랍니다 4,696표거든요 이러면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10,176표 국외 부재자 투표 3,70표 이게 다 무슨 숫자입니까 가짜 숫자잖아요 가짜 숫자 여기에 뭐가 포함됐습니까 위조 사전투표가 다 포함되어 있는 수치지 않습니까 위조 사전투표 이름들 집어넣기 위해서 이게 동원이 된 거죠 그럼 이 위조 투표도 어떻게 이름들 계산합니까 한번 보시죠 이수정 후보의 표를 얼마나 집어넣는가 하니까 4장당 1장을 집어넣거든요 그럼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준혁 후보의 10,176표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니까 그럼 몇 장을 집어넣습니까 1만 8,100 곱하기 5분의 1 하면 되죠 1만 8,100 한번 계산해볼게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김준혁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에서 가짜가 몇 표인지 1만 8,100표 곱하기 5분의 1 하면 3,620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김준혁 후보가 1만 176표를 받았다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발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그게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몇 표 여러분들 더해 준 겁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3,620표를 대준 겁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진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와 몇 표입니까 1만 176 빼기 3,620표입니다 3,620표 어디 나왔습니까 이게 선거인수에서 구한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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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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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5분의 1을 뭡니까 가짜표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1만 8,100 곱하기 5분의 1 하면 뭐죠 3,620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세상에 다 까발리게 됐는데 이걸 덮고 가서 되겠냐고요 대통령 선거 다음에 2027년도 다 숫자를 만들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막힌 일인 겁니까 내가 윤 대통령 얼굴 보면 토가 안 나오겠습니까 토가 나오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준혁 후보가 선거관리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를 1만 176표를 받았다는데 그게 이름 가짜라는 겁니다 그에 뭘 더해 줍니까 선거안위가 3,620표를 더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장 이름들 뭐죠 수원정의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 이름들 가짜표를 만들어 가지고 모두 다 더블당 후보 함께 저거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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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더해 준 표가 3,620표인 겁니다 여러분이 1만 176표에 3,620표 여러분 한번 빼보기 바랍니다 몇 표가 나옵니까 6,556표네요 더블음위당의 김준혁 후보의 우편투표 득표수가 6,556표인데 그거를 얼마로 이런 뻥튀기를 한 겁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1만 176표를 뻥튀기 한 겁니다 뻥튀기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선거인 수도 같은 수만큼 뻥튀기야 되고 투표수도 여러분 같은 수만큼 뻥튀기야 된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몇 표 안 되지 않습니까 김준혁 후보가 여러분 371표를 받은 겁니다 여기도 뭐죠 위조투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가 몇 표입니까 803표 여러분 5분위를 곱하면 160.6표입니다 161표가 더해진 겁니다 여러분 김준혁 후보의 제외국민 투표가 375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제외국 동포들이 유럽처럼 좀 좁은 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국 같으면 뭡니까 시카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 3시간 4시간 자동차를 타고 가서 시카고의 총영사관에서 표를 던졌을 거 아닙니까 시카고의 총영사관 멜브린의 총영사관 여러분 뉴욕의 총영사관에 그 이런 바쁜 사람들이 표를 던지로 몇 시간 드라이브를 해가 여러분들 가서 맨하탄에 살면 좀 쉽겠지만 여러분들 뉴욕이 미국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거기서 표를 던질 때마다 전산상으로 여러분들 표가 사전투표소에서 여러분들 표를 던지는 사람이 네 사람이 될 때마다 한 표씩 가짜를 만들어 전부 다 더불당하게 또 해 준 겁니다 371표 가운데 몇 표가 여러분 가짜표입니까 161표가 가짜표가 들어간 겁니다 161표가 가짜표가 들어갔으니까 선거인 수도 161표가 여러분들 부풀려졌고 투표자 수도 161표가 부풀려진 겁니다 그걸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해가지고 이 보시게 되면 이수정 후보가 7647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야 전문가 이름들 진짜를 구해가 추정한 것이 공 박사님 진짜 어떻게 구했습니까 조작 규칙을 찾았으니까 역으로 조작 규칙을 이해하면 진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김준혁 66000표 이수정 74000표 김준혁 빼기 이수정이 7647표 차이로 이긴 선거인 겁니다 그거를 표를 뭐죠 12224표를 여러분들 쑤셔 넣어가지고 김준혁을 당선자로 만든 겁니다 2377표 차이로 이긴 걸로 그거를 한 거잖아요 그 이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수정의 수원시에 여기 보시게 되면 12224표를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신 투표자 수는 48896명인데 이거를 발표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뭘 여러분들의 가짜를 발표한 겁니까 61120표를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48896명이 왔는데 61120명이 왔다고 이런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가짜를 12224표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누구와 함께 쑤셔 넣어 준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당일 투표 득표율에 이수정이 51대46으로 이겼는데 사전투표를 56대41로 김준혁 더불당 후보가 이긴 걸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나라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로 작심을 하지 않고서는 이걸 덮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복근 씨가 여러분들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될 여러분들 가치가 있을 때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범죄수사를 전문가 한 사람들이 이걸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신들 그 정도 여러분들 기백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게 다 여러분들 오합지 돌만만 몰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나라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45%를 받은 사전투표율을 더불당 김준혁 후보를 56%를 조작을 해 주지 않습니까 12,224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행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알려진 것은 4월 10일 총선에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구나 그래서 발표 사전투표자서를 조작하구나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130만 표 무효표 비례대표 무효표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무효표는 잘 아시겠지만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서 기표를 안 했거나 기표를 했는데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게 무효표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디지털 선거 50% 아날로그 선거 50%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줄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부정선거 여러분들 아주 시초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디지털로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의 표를 부풀리거든요 그럼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까 아날로그 상으로 실물로 된 동의 투표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의 투표절 당신이 본 적이 있냐 그렇게 막 고함을 치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봤듯이 이게 당일 투표절을 쑤셔 넣은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당일 투표지고 이게 이런 사전투표절을 쑤셔 넣은 정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50% 아날로그 50% 선거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절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발각이 되기 때문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절을 투입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선관위가 저항하고 결국은 여러분 국민의힘이 패배했던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는 그것을 결국 관찰을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조롱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딴 거 제가 복잡하게 늘 제가 강조하듯이 사물이나 현상이나 인물을 파악할 때 가장 간단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이신가 저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재임이 2년 동안 위조 투표지 사용의 결정적인 그런 도구인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막지 못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관찰하지 못한 인물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 우리 윤 대통령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섭섭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간단합니다 재임이 2년 동안 네덜란드를 갔다 왔다 영국을 갔다 왔다 무슨 한미일 정상 그거는 여러분 다 정해진 거고 그거는 본인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나라 이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이러면 그냥 가오 잡는 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오는 아무나 잡는 거죠 나라의 내 소위 근본에 해당하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이런 관찰하지 못한 사람이 윤 대통령인 겁니다 그게 윤 대통령의 전부를 말해주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단 거 본 거 없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이런 2년 동안 관찰을 못해가지고 본인 재임지의 이런 4번의 공직선거를 다 부정선거를 당한 사람인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어 표현에 get to the poin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핵심을 딱 질려야 된다는 거죠 윤 대통령이 여러분 허우대가 멀쩡하다 윤 대통령이 잘생겼다 말씀을 잘한다 여러분 그건 다 장식품이고 윤 대통령을 착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가 윤 대통령은 딴 사람이 아닙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2년 동안 관찰을 못한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그냥 사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좋다 좋다 을수 좋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후가는 다음에 완전히 진짜 죽을 때가 돼서 이러면 이게 죽는 모양이다 그렇게 느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들 데리고 죽기 전에 이러면 죽는 걸 알고 대비를 해야 되지 죽는 순간에 아차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상황으로 한국이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멘